셀럽은 향이 좋은 샴푸였지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셀럽 중에서 유일한 탈모를 얘기할 수 있는 샴푸가 바로 얘입니다. 용기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쁘죠. 작아 보여도 얘가 무려 450ml나 들어가 있고요. 안에 제형을 좀 보여드리게 되면 요거예요. 어머 에센스 같아. 되게 촉촉해 보이죠. 여성분들 화장품 에센스 같죠. 색상도 진하지가 않아요. 인공색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요런 색상 에센스와 같은 제형.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게 보통 탈모를 얘기하는 샴푸들 써보면 거품이 너무 약해. 맞아요. 깨운하지가 않았어요. 이게 맞아요. 뽀득뽀득한 시키는 느낌이 너무 약했단 말이에요. 얘는 보시게 되면 한 번 정도만 펌핑을 해도 거품이 굉장히 풍성하고요. 또 놀라운 것이 거품이 후후불만 날아가는 그런 거품이 아니라 되게 쫀쫀한 생크림 같은 거품. 얘가 두피랑 모발에 다 붙어있다가 노폐물 빼주고 모공에 쌓여있는 것들까지 걷어내주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리고 나서 싹 헹구고 나면 정말 기운합니다. 정말 우리가 왜 식사 후에 박하사탕 입에 하나 물고 있으면 와 시원하다 하잖아요. 정말 그 느낌? 아주 가벼운 느낌? 이게 바로 LG 생활건강이 만들었기 때문에. 대한민국 최초로 샴푸를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품질량만큼 제품만큼은 확실하고요. 그럼요.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거 강조드릴게요. 성분이요? 저 정말 확실해요. 성분을 한번 꼭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.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지금 기능성의 의학외품의 샴푸로 여러분 가져가시는 건데 식약처에서 고지해준 성분이 있어요. 그런데 그 성분을 하나만 넣어도 의학외품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저희는 한두 개에서 끝나지 않고 무려 세 가지 식약처에서 고시하는 세 가지의 의학외품의 성분을 이 안쪽에 가득가득 넣어드리다 보니까 쏙쏙 때 진짜 뭔가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. 효능효과가 다른 것 같아요. 이런 칭찬을 많은 고객님들께서 해주시거든요. 탈모 방지, 모발 붉기 증가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 확실한 의학외품의 기능성을 만나보시면서 두피 케어에 도움받아 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, 심지어 어성초, 두피 좋다고 정말 많이 칭찬하시잖아요. 이 성분 들어가 있고요. 방금 보셨죠? 실리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. 모공은 뭔가 막는 성분 들어가 있지 않아요? 광물성 오일에 인공색소 들어가 있지 않고 좋은 성분들을 가득가득 자연유래 성분으로 95% 꽉 채워주다 보니까 그냥 온가족이 함께 쓰실 수 있는 샴푸가 오늘 보시는 셀럽 샴푸 아침 저녁으로 그냥 나는 샴푸만 했을 뿐인데 탈모 방지 모발 붉기 증가에 도움을 드릴 거예요. 모발이 빠지는 건 조금 감소해 줄 거고 똑같은 모발이라도 할지라도 훨씬 더 굵어질 수 있는 힘을 드릴 수 있는 일반적인 화장품 목적으로 빠지는 샴푸가 아니라 의학외품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. 거기에 플러스 임상까지 갖고 있습니다. 피지, 깨끗하게 피지, 두피 각질, 어깨에 뭔가 하얗게 떨어져서 정말 너무 건조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? 피지 감소에, 두피 각질 감소에까지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 샴푸가 오늘 보시는 셀럽이에요. 보세요. 우리 아이들. 자연유래 성분이 95%니까 한 병 안에 꽉꽉 자연유래 성분으로 쳐있는 거예요. 애들 피지 올라오고 가렵다고 하잖아요. 온가족이 같이 쓰는 샴푸, 의학외품이고요. 타이버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이거 한번 해보세요.